이세주 과연 예약 없이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치키야키 오.. 뭔가 상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은데? 이게 시국장 메시지들이예요 오.. 다네요 에이세부터 결단한 건가요? 네, 감사합니다 이 시국장에 만들어서 이 정도만 만들어주세요 이걸 이제 마블링이라고 하나? 대단한데? 소고기의 질은 대단해 그럼 소스일 것 같아, 왠지 도도 아닌가요? 어, 그럼요? 페이크 건들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 모두가 먹으면 맛있어 물이었어 이건 뭐예요? 이건 귤입니다 물입니다 푸른다 네 맞아요 도쿄의 역사는 가장 길이한 지점이였어요? 네 제일 제일古이였어요 150년 150년 150년? ifornia 김밥 충분해요 이렇게 제사만 여기서 먹으면 이번엔 Луч Você 너 어디서 한국 일본어 아, 잘 어울려요. 아, 잘 어울려요. 아,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. 맛이 오묘하네요. 오묘하네요, 진짜. 이게 대꼬가 되게 맛있다. 네, 고소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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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아, 밥이구나. 미소실. 주게모노, 그리고 여기가 고소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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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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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를 타러 갈게요. 또 치즈카 바사에 찍어주세요. 먹어도 될 것 같아요, 이제. 알아서 먹으래, 이제. 알겠지, 맘에. 맛이 오묘하게 맛있다. 불 조절이 안 되니까. 소스가 짜면 이걸 넣고. 죽어지면 저거 넣고. 그리고 물이 마단대요. 물이 아니랄까? 다신물. 음... 맛있네요. 아, 맛있어. 맛있어. 만족스러워. 오이지. 오이지. 선수가 올려주는 거랑 아마추 올려주는 거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마추. 그게 좀 쫄았으니까 국물이. 셀프스키야키. 색깔이 좀 바뀌면 딱 지겨워주고. 색깔이 바뀌면 딱 지겨워주고. 세금 붙어서 그러는지. 7,200엔. 나쁘지 않았어. 룸에서. 대박 비싼 음식이네. 소고기라서. 감사합니다. 아, 배불러. 이세주. 괜찮았어. 전반적인 평은? 누가 도쿄에 간다고 했을 때. 추천해줄 만해요?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면 추천하고. 처음이고 앞으로 안 웃고 갔다. 3박 4일 때 그러면 다른 메뉴부터. 그러니까. 일단 요거는 약간 고급인 것 같아요. 엔트리 하고 와서.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.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. 약간 그런 느낌. 얼마나 많은데. 가성비는 아니니까. 저는 낙지 적극. 더욱이 그렇게 맛있어서. 쳐서 먹는 것 같은데. taco. 눈이 들어올만 춤이 나오고. 여기 Подabl CD가 좀 깊으리 spinal. 보다는 유명 멍에oubt시겠어요. 여기 교육이 있을 수 없는요? 사고가 Spartalogistä Grande 에어치 disclosureımız. ん지트에 대한 알먹을 수 있는지. Carol 에어크로. 살매 pèreDr. 친구들 Afric.